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영토가 큰 나라는 어느 나라죠? 당연히 뭐 러시아지. 러시아가 제일 크잖아요. 1700만 평, 1700만 제곱미터?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17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한의 170배. 그렇게 땅도 넓어요.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캐나다죠. 캐나다가 두 번째로 넓어요. 한 900만 평, 900만 평이라고 생각,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의 90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이 더 커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캐나다는 비슷비슷해요. 한 몇십만 평 정도 차이 나는? 다들 이제 900만 평 전후되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100배, 90몇 배 정도 되는 굉장한 나라들이죠. 그리고는 어디가 또 있었는데? 다 까먹어. 브라질이 엄청 넓고요. 인도도 넓고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 100번째 정도 돼요. 200여 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100번째 정도 돼요. 딱 중간 정도 돼요. 좀 작은 편에 속하죠. 포르투갈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보다는 좀 더 넓고요. 아이슬란드랑 비슷해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보면 조그마한 지도에 보면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인도죠. 당연히. 인도가 거의 14억에 육박해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의외로 미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15억, 14억, 그다음에 바로 3억 3천 확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많은 나라로 또 유명한 게 파키스탄이 의외로 2억 명이 넘어요. 나이지리아가 2억 명이 넘어요. 신기하더라고.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인구가 많나? 방글라데시가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땅 덩어리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브라질은 2억 명 넘거든요. 2억 한 2천만 명 되나? 2억 3천만 명 되나? 그래서 한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그래서 경제 규모도 브라질은 커요. 인도네시아가 또 이제 거의 3흥봉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인구가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28번째인가 30번째인가 전부 돼요. 5천만 명. 경제 규모를 이렇게 보면 1년 총 생산량 어제도 얘기했었죠. 1년 총 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12위라고 그랬어요. 12위 1조 6천억 달러 정도? 일본은 5조 달러 정도 된다 하겠죠. 5조 달러. 우리나라보다 3배가 더 많은 나라예요. 땅 덩어리도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3배가 크고요. 인구도 1억 3천만 명 조금 안 되는데 3배까지는 안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보다 3배 항상 많아 보면 1인단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요. 3만 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28번째 정도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내 건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 점검을 해야지 내가 식당을 하는지 아니면 옷가게를 하는지 아니면 튀김집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을 얼마 안 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펠리스를 타고 다니는지 소나타를 타고 다해야 되는지 내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면적, 인구, 경제규모 1인당 또 국민소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예요. 10만 불에 육박, 11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 불에 육박해요. 그러나 룩셈부르크가 그렇게 지구상에서 힘을 쓴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 왜냐하면 나라가 작고 인구가 좋으니까 스위스가 거의 8만 불에 육박을 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스위스가 시계 팔아서 그렇게 됐나? 뭘 팔아서 그렇게 됐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칼 팔아서 그래야 되지 않았을 텐데 등산잔비 팔아서 그래야 되나? 하여간에 스위스가 놀랍게 8만 달러가 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인구가 안 돼서 세계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인구도 중요하고 면적도 중요하고 경제규모도 참 중요한데요. 미국은 참 6만 달러가 넘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억 3천만 명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재당에 6만 달러가 넘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5위인가 6위인가 그러거든요. 6만 달러 정도 되면 정말 자원도 안 많지 땅도 넓지 인구도 많지 경제규모도 크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영토, 경제규모 이런 거 생각하면 일곱 번째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050클럽이라고 있거든요. 3만 달러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그게 이제 많지 않아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28번째인가 그렇다고 5천만 명 이상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영토는 작아도 경제규모가 우리가 12위라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GDP가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들을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가 5천만 명이 안 돼요. 4천만 명이 3천만 명이 3천만 명인가 캐나다는 영토는 큰데 또 경제규모도 작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더 크거든요. 1조 한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이 정도 되니까 경제규모가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인구로 5천만 명이 안 돼. 스페인도 경제규모가 큰데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면 30, 50, 50 클럽의 7번째 들수 두는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어요. G7이다. 우리가 G7 국가의 회의를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거기에 끼지 못하는 이유가 1인단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돼요. 중국도 거기에 끼지 못하거든요. 중국은 이제 1만 달러 넘었어. 1인단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몇천 달러 이러거든요. 인도가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고 인도가 이제 GDP 총 생산량이 6인가 그 정도 7인가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2천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단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브라질도 역시 인구가 많고 그러지만 이제 1인단 국민소득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 빠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재정정책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 200조는 우리나라도 풀어도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긴 하죠. 미국은 그렇게 지금 2,700조 원 아마 또 트럼프가 2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인가 또 이제 이렇게 더 인프라를 위해서 더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도로 깔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5조 달러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5천조 원 이 정도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6천조 원을 이렇게 푸는데 미국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 미국은 금광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달러를 그냥 막 무조건 찍어내잖아.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너무 이렇게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금광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금 캐다가 갔다가 팔기만 하면 그냥 나는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거야. 계속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 개 다 풀면 돼. 계속 풀면.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이에요. 그런데도 달러가 약세가 되질 않아. 달러 강세야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가 달러가 지금 1200 얼마를 1300원이 넘어갈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잖아요. 지금 1220 얼마예요. 어제 1210 얼마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1220 얼마로 또 올라갔거든요. 일본도 600조 원을 푼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엔화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일본의 엔화가 거의 반기축통화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돈은 달러고 그다음에 엔화예요. 유로화가 더 알아줄까? 엔화가 더 알아줄까? 오히려 엔화를 알아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전자산이라고까지 한다니까. 달러가 위험하면 엔화를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엔화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 일본도 엔화를 막 찍어내도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거지. 달러만큼은 아니더라도. 독일이 1300조 원을 푼다고 그랬어. 유로화잖아요. 유로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부럽더라고. 의회에서 곧바로 곧바로 승인이 바로바로 나니까 미국도 며칠 만에 의회에서 상원 통과, 하원 통과에서 2조 달러 푸는 걸 결정을 삭삭 해버렸잖아요. 심지어 독일은 벌써 입금이 돼가고 있대요. 지금 벌써. 독일은 벌써 입금을 당했다. 그래 보사님 딸이 독일 있잖아. 벌써 받았다고. 외국인한테도 주나? 주인들 유학자 유학생한테는 안 주네? 아이고 참 아까네. 거기서는 유학생 혜택이 정말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거의 반부료식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육은 독일이 제일 잘 돼 있어. 그래 이제 독일에서는 벌써 통장으로 다 싸주고 다 싸주고 다 했어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 가게 대출만 은행에 가서 대출.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매 대출 내라고 대출 내라고 대출. 대출 얼마 낼 수 있으면 넣어주는. 정부에서 대출 자꾸 내라고 이렇게 싸게 해준다니까. 계속 대출 내라고 보면. 다 아주 나와 있어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는 탄력적이지 않구나. 우리 의회는 욕심 많은 놈들이 가득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200조, 300조를 풀고 이러면 당장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달러가 강세가 돼서 1300원, 1400원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재정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0조를 풀겠다. 풀기 시작하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금리도 굉장히 낮췄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고심해서 고심해서 촘촘하게 잘 짜내면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벌써 열흘밖에 안 남았죠. 이제 선거가.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잘 되길 정말 바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미국의 공룡 기업에게 잠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에 정말 많이 잠식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전망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마존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건 구글과 애플이 지배한다. 이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존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마존의 가치관을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마존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마존에 들어가면 일단은 쇼핑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 쿠팡이라든지 11번가 쇼핑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쇼핑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는 오픈마켓이 있고 그냥 거기에서 그 기업에서 그냥 하는 이마트처럼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오픈마켓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그 안에 다 이제 내가 그 안에다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되는 거죠.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제 이렇게 택배를 가지고 붙이는 이런 것이 오픈마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쿠팡 같은 데는 플랫폼만 빌려주는 거고 거기에 내가 등록을 해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한다잖아. 쿠팡 같은 데에 오픈마켓 등록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면도기나 아니면 전자제품이나 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거 택배해가지고 보내고 그게 얼마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마진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이 많으면 마진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오픈마켓이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아마존은 일단은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들어간 게 들어가. 그런데 물류창고를 아마존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창고를 내가 이제 과일을 제공한다면 아마존 창고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밀어넣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의 분류나 배송은 아마존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 100배라고 그러시잖아. 그런데 하루 배송, 당일 배송.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울산에서 뭐 시키면 당일 배송 안 되는데. 70% 넘는 지역이 당일 배송. 70% 넘는 사람들이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대요. 아마존이 그걸 실현해낸 거예요. 엄청난 물류창고를 분류를 다 해내서 바로바로 이제 심지어 한 시간 배송. 한 시간 내에 배송.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시내 가까운 데는 한 시간 내에 배송해준다는 거예요. 두, 세 시간, 서너 시간 이내에 배송.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드론으로 배송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배송 시장을 장악을 하죠. 또 그런 온라인 커머스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OTT 시장도.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여러분들 케이블 TV 있잖아요. 케이블 TV 시장도 굉장히 커요. 아마존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3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마치 황룡사에 오면 기도도 해, 공부도 해, 밥도 먹어, 차도 마셔, 그리고 옷도 사, 별의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마존에 들어가면 쇼핑도 해, 영화도 봐, 드라마도 봐,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시장을 미국이 한 40% 정도 장악을 했거든요.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격 의료도 되고요. 원격으로 회의하는 것도 되고요. 원격 강의 같은 것도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모이니까 기업에서 회계장부 이런 것들은 옛날에 회계사를 써서 회계장부 정리하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해서 데이터 솔루션을 해서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고용까지. 누구를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까 저 사람을 고용할까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 이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의 그런 거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아마존에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이나 굉장히 공룡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저는 답답한 게 아마존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그걸 보고 따라서 하면 되잖아.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따라서 하면 되지 않나?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따라서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필요하고 OTC 시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마존의 그런 세계관. 아마존은 이제 좀 나쁜 것도 있어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싼 가격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요즘에 넷플릭스를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가입이 되더라고.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하고 멀리 클릭하니까 그냥 넷플릭스 그냥 들어가지더라고. 가입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한 달 무료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달 무료 그다음부터는 돈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드라마라는 드라마는 다 나와. 영화라는 영화는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나 보려면 전에는 얼마씩 내고 봐야 되거든요. MBC 들어가서 뭘 보고 KBS 들어가서 뭘 하고 다 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 원인가 한 만천 원인가 정도 돼. 그 정도 되고 영화도 무제한 드라마도 무제한.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각 방송사 KBS MBC한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편하게 좋은 거야. 그런 시스템들을 아마존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정신이 바로 이 제프 베저스의 세계관에 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프 베저스는 일찍부터 우주 블루 오리진을 만들어가지고 우주 산업에 거기도 이제 달에 이주를 시켜야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우주 산업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나 이런 우주 산업 우주 항공 산업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 전자랑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테슬라 자동차는 전자제품인가 아니면 자동차인가 어떤 사람은 자동차라 전제제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라고 그러고 할 만큼이나 우리 실생활을 전자제품 하심 아주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걸로 바꾸게 하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아마존도 그러고 있는 거야. 물류시장 그냥 쿠팡같이 주문하고 어쩌지 이렇게 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물류시장의 서비스가 굉장히 세그먼트하게 1인당 누군가에 맞게 그렇게 아주 조각조각 나게 사람 사람한테 딱 맞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하고 OTT 시장하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사고의 가치관에 들어있다. 일론 머스크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넓고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엄청나게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란 그런 곳에서 그런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것에 투자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16년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투자했잖아. 아마존도 비슷해. 아마존은 좀 다르지만요. 이 세상에 처음에 아마존은 책 파는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 책을 팔았어. 아마존에서. 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 파는 게 없고요. 심지어 클라우드 시장.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아마존에 프라임이라는 회원이 있거든요. 한 달에 만 얼마를 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회원권이 만 얼마인데요. 벌써 1억 5천만 명 정도가 회원이에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만 5천만 내고 배송비 무료에 OTT 이러고 드라마 무한 무제한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무제한에 무제한 엄청난 거야. 이제 만 2천 원 내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대신에 제프 베조스의 생각은 이익을 별로 남기기보다는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걸로.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회원이 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박리담회인 거죠. 이익은 거의 안 남겨. 그렇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익이 나중에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부정적인 현상도 있는 거예요. 아마존 때문에 문 닫은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용 인구가 확 줄은 거예요. 아마존은 기계화, 자동화, 인공 AI화, 인공지능화 이러되니까 사람을 쓰는 양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다른 기업이 막 도산하고 다 망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실업을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은 누구의 피를, 누구의 땀을, 피 눈물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자나 노동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게 더 좋은가를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쪽에 맞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지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신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두들이 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고 개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른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치킨집을 하든 옷장사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줄게 되고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관계잖아 이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만나다 좋지 않아? 이러면서 더불어 용돈도 조금 생기고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이렇게 행복한 걸로 만족하는 그것이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이 점점 커지고 또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원력을 더 크게 하면 좀 몸은 힘들겠지만 내 규모는 훨씬 더 커져서 역시 부자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분하세요. 성분하세요. 성분하세요.